Q. 런징이의 택배 속 물건을 만들어볼까요? 그럼 네 번째 질문. 런징이가 가장 마지막으로 구매한 택배 속 물건은? 이거는 왠지 맞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진짜. 무조건 양초야. 제노 가슴 답은? 향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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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구에 관련된 제품, 전선, 전구 등, 답은 맞나요? 어 답은 전등이에요. 와아! 맞았어? 비록 그 전등을, 전등을 시켰는데, 전구가 안 왔어요. 전선만 왔어요. 아 나 내 방이에요. 아 진짜? 제가 요즘에 방에 불을 안 키거든요. 아 너 모르겠어. 세상을 비추는 자 런지는 어디 갔어? 세상을 비추는 자는 이제...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해주시구요. 옥상 가서 하자.